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PS 오늘의 뉴스입니다. 성남시는 지난 1월부터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사업을 시범 추진해 왔는데요. 이번에는 자체 예산 6억 원을 들여 1,600명을 추가 지원합니다. 성남시가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에 자체 예산 6억 원을 추가 투입한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이번 추가 지원으로 수혜 인원은 1,600명 늘어 총 5,000명이 지원 사업 대상자가 됩니다.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사업은 임산부에 1년 동안 최대 48만 원에 달하는 친환경 농산물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시는 앞선 1월 국도시비 13억 원으로 해당 사업을 시범 추진해 신청 접수 보름 만에 3,400명분 사업량이 조기 마감된 바 있어 사업비와 물량을 재확보하고 혜택을 받지 못한 임산부를 추가 지원합니다. 대상은 성남시에 거주하는 신청일 기준 현재 임신부 또는 출산 후 1년 이내 산모로 오는 16일부터 에코이몰 홈페이지를 통해 비대면 자격 확인 서비스 검증을 받은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울 경우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의 지원 신청서, 주민등록 등본, 의료기관이 발급한 임신 확인서, 출생증명서 등을 내면 됩니다. 성남시 지역경제과 관계자는 실비 추가 투입은 사실상 모든 임산부를 지원하려는 조치라면서 안전한 먹거리 제공 및 친환경 농산물 소비 촉진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상 KBPS 이은지였습니다.